아 진짜 살려줘 나 죽기싫어 물기신이.. 내 밑에 물기신이 있어 여기로 간다 아 죽을 뻔 근데 물.. 물.. 물기신이 있어 택겠네요 여기 아 너 너 까빠.. 까빠.. 총알 좀 있냐? 주원? 어 얘들아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우리 앞에 있다고 땡큐 정맥 모습 일단 졌다 뿌렸어 오케이 나 연막 두개 있다 난 트레이드 트로피 여기다 하나 깔아놓고 일단 우리 앞에 있어 그니까 여기 어디 있어 최대한 부시 안에 있어 부시 안에 무장쪽에 있었어 교실 위치로 간다 야 나 이거 여기 한번 볼까? 어 나 거기도 보고 있어 아야야야 연막에서 나온다 연막에서 한 마리 홧길 나 졌다 술탄 존나 던지고 있어 박고파 조심해 아 박고파 조심해 어 야 내 앞에 오케이 엎드려 여기 지금 숨어있어 숨어있다 따개비 따개비 한 마리 컸대 오케이 오케이 내 시체 먹어 내 시체 엎드려 있어 엎드려 있어 야야야야 바다 안에 있는거 같거든 한 마리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까빠채어 빨리 야 두 마리 남았어 우리 위에 있는 애들이지 그럼 어어어어 그니까 아냐아냐 이러면 니네가 유리해 어 너네 머리만 내밀고 걔네네 몸 다 내밀어야돼 페이크로형 연막 어디있는거야 이제 혹시 모르니까 왼쪽 한명 서로 다른데봐 시야 혹시 모르니까 아 왼쪽도 한번 봐줘 바다도 아 연막 내가 뿌리는거야 이 새끼가 어디가 어어어어 아 왜 왜 지금 아 왜 뒤로 안가져 아 어 그냥 걔 돌해 그냥 아 씨발 돌겠네 진짜 오케이 오케이 까빠좀 오케이 오케이 까빠좀 지금 펜새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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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개새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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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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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 아 기모찌이 몇번을 하는거야 그때 펜액 안들고 어 불타고 있는데 너 나 아니야 너야